안녕하세요. 8년 보험전기 판비안TV의 황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째 8년 보험사 퇴직금 연장 합의와 채불임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88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6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2,9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퇴직일인 2021년 5월 28일에 퇴직금 일부는 지급을 하고 2021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합의된 6월 11일까지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합의가 됐었죠. 일부 합의가 됐고 일부 합의가 됐고 일부 합의가 됐고 합의가 됐을 때 합의된 기한을 연장위를 위반한 경우에 또 퇴직금으로 처벌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즉 퇴직급여 구조에 보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하에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 대의가 어떻게 처벌했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원심은 연장합의를 한 이상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위반죄는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법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의 취지는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연장된 지급기까지 미지급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려는 것까지 볼 곳은 아니다. 따라서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체부림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원심은 연장된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안 하는 걸로 합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연장기한만 합의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취지까지를 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된 길까지도 퇴직금을 넘겨서 미지급하면 퇴직급여 위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심은 법조항 문구에 법문의 문구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처벌하고 연장합의를 한 후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법조직을 이해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퇴직금에 조속한 지급을 위해서 맞는 규정이기 때문에 연장합의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것이죠. 결국은 정리하자면 지급기일의 연장을 합의를 해도 그 합의된 길을 넘어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